안녕하세요. 테너스 엑소폰 연주자 아마짱TV 안승철입니다. 하나의 평범한 글규나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새삼 깨달으면서 승철이의 괜찮은 한마디 코너에서는 발걸음 무거운 당신에게 쉼표 하나가 필요할 때라는 내용으로 잠깐의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서 승철이의 릴리 연주곡 코너에서는 KBS 드라마 김과장의 OST로도 유명한 서영은의 꿈을 본다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편안하고 유익한 힐링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편안하고 유익한 힐링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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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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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